자, 즐거운 절을 보내시고 1등으로 퇴근합니다 안녕 아, 기분이 좋네 와, 잠깐만, 처음 찾아라 오리야? 속 오리야 와, 이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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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이이이 너무 소 아니에요? 이거? 소예요, 소 대가리 부분 아! 아! 안돼 됐다 됐어요 엔진문드 정말 사랑합니다 다음에 다음에 에너크락돼 봐요 오랜만에 한복도 입고 송편도 만들고 퓨마모양 송편 누가 봐도 퓨마모양이었던 송편 아주 잘 만들어봤습니다 됐다 이거 누가 봐도 퓨마다 봐봐 이제 생물인지도 의심스럽다 약간 트롤 그 뭐지 트롤? 아 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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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아 퓨마 같죠 형 누가 봐도 퓨마 아니에요? 아니 솔직히 퓨마 같죠 감독님 감독님 피디님 퓨마 다섯 개가 다 뒤집혀있어요 통과입니다 한 방에요? 한 번에 아 이게 말이 돼요? 어 하나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진짜요? 네 방금 짜서 그런가? 질투 저는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야 노란색 좀 줘봐 한 주먹만 아 아 아 아 개무샤네 아 아 노란색 좀 줘봐 하 하고 본인이 오게 끝나 아 어우 귀여워 오 제리온 잘하는데 아니 오 잘했다 이게 재능이야 아 제 인에 모처럼 나와요 아 아 이렇게 이따가 어디서 이대로 이대로 아 이러면 안 되죠 이렇게 뒤집어 봐야죠 오늘 한복 촬영을 했는데 처음 들어본 이야기 있어서 되게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잘 해낸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에 솔직히 좀 고비였는데 그래도 맞춰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형 그거 뭐예요? 어? 뭐예요? 양 아 양 아 아 양이 많아 아 아 어려워 우와 통과 우와 통과했어 멘리 으 으 horror 나이스 Yep BoZo Switch 다양한 음식도 먹고 재밌는 게임도 하고 송편? 송편도 만대용 재밌습니다 M&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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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는데요! M&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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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됐다! 됐다! 와아! 넷고우! 와아 미쳤다 이제 진짜 하나도 도와주셨어 와 진짜 깜짝 놀랐었죠? 이거 좀 그건데 불 공평이에요 영어로 된 화면을 맞힐 수 있는데 사실 제가 맨 마지막으로 너무 못 맞춰서 늦게 끝났지만 다들 고생했습니다 제가 만든 송편을 보시면 귀엽죠? 짠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고 쳤다 저 사고 쳤어요 왜요? 왜요? 사고 쳤어요 진짜 사고예요 오라색 말 보셨어요? 약간 개미알끼 같아 앞에 왔다 왔다 왔어 왔어 제 차례되면 불러주세요 저 이제 제 차례되면 가면 돼요 이제 답을 알아가지고 아 이거야 아 날이 좋아졌구만 수고하셨습니다 조기 퇴근 우와 잠깐만 이렇게 추석 콘텐츠 찍어봤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빠이빠이 와 퇴근이다 자 송편이 다 녹아버렸어요 제 강아지가 그리고 아쉽게 좋은 송편이 되진 못했지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맛있어 이게 오 잠깐만 잠깐만 나 왜 피카츄가 되지? 색깔이 피카츄야 너무 귀여워 자신감 어 저 다했어요 저 피카츄 성, 성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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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아까 어디 갔어 소 갖고 와봐 강아지 여기 밑에 있어요 소도 통과했어요 돈 잘했어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오케이 통과 스쿨 성운 강아지 저는 2등입니다 현재까지 현재 2등 그러니까 마지막 퇴근할 것 같아 나 모르겠던데 뒤에는 아 아 다음해봐요 안녕 호랑이가 떡먹으면 안돼요 고양이과 애들이 떡먹으면 안돼요 빨리 가 애초에 그렇게 대화가 되면 거래를 할 수 있잖아 지금 저를 먹는 거 대신에 앞으로 계속 먹을 고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호랑이도 오케이 하고 그냥 깔끔하게 넘어갈까요? ㄷ, ㄷ으로 시작해 ㄷ, 정글? 제가 아니래요 ㄷ, ㄷ? 잠감 ㄷ, ㄷ, ㄷck ㅇㄷ, ㄷ którego 여자친구가 있었던 거지 형은 아닐까요 형아 왜 형아 알잖아 형아 ничего 없잖아 형님 앞이면 알려줄게, 솔직히 뒤까지 알려주면 좀 재미없으니까 지금 당장 어머니를 뵙고 싶지만 뒤에는 그냥 다 나와있어, 배웅이